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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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기서 두 번째로 말하는 번혼력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을 또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받아가지고 극락하는 48대 원이 있듯이 나중에 보현보살에서는 10종 대원 우리 천수경의 10대 바로문이 있죠. 사홍서원이 있죠. 이게 바로 원이 그분들이 부처님이나 부처님 보살이 원을 세운 것들이거든요. 그 원의 힘을 의지해서 쉽게 말하면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운전할지 모르니까 대중버스 기사의 운전 실력의 의지에서 목적지 가잖아. 비행기 저종사의 실력의 의지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 가잖아요. 항의할 때 마찬가지로 항의술을 모르니까. 여객선이나 하물선의 기관사나 선장의 뭡니까? 능력에 따라서 항의할 수 있잖아. 그게 번혼력인거든. 우리가 그분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형상 또는 원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원력, 번혼력, 그렇죠? 중요한 건 행원력이에요. 행원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행원력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행동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원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가용 운전수 비슷한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려면 뭐 타고 가려면 편하긴 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거시기야죠. 그래 안 그래? 시간 막차 놓치면 또 한참 기다리든가 막차 놓치면 다 안 나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비행기 가서 기다리다가 제 시간 출발을 줬는데 전부 우리 인도가 할 때 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연착해 버리더라고요. 인도가 할 때. 뭐 점검한다나 뭐 한다나. 또 비바람 불고 날씨가 안 떠 불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스스로처럼 날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행원력이거든. 스스로 원을 세워서 내가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능력을 갖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따라갈까? 내가 나로 인해 내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도반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행원이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힘으로.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지만은 이 생각으로. 아까 모두에게 회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회양품에 나오면 식평에 나오는데 회양. 모든 걸 회양하는 거야. 우리 마을 속에 회양이란 말 참 많이 들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행원력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의지했지만은 수영을 못 하면은 배 타고 다녔지만은 수영할 줄 알면 혼자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운전할 줄 하면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행원력은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 혼자서 하면서도 뭡니까? 여러 사람이 이익 되도록. 이익 되도록. 우리 가장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 뭐냐면은 미소야. 미소. 미소 돈 들까 안 들까? 그렇죠? 미소. 그래서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할미꽃도 꽃이더라고요. 요양원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누워계시지만은 말도 못해도 웃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미소. 그래서 꽃 중에 꽃은 웃음꽃. 무슨 꽃? 웃음꽃. 아, 멋있다. 그렇죠? 웃음꽃. 미소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웃읍시다. 그렇죠? 미소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아름답지만은 요양원으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미소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 우주관. 불교에서는 이 세계, 우주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을까? 할 때 저는 이제 하엄경을 공부하고 기실론에도 좀 나오고 구사론도 나오고 몇 가지 경에 나오는데 능음교도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이야,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세계성지품이나 화장세기품에서는 수많은 세계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모습이나 또는 우주의 모습하고 흡사해.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이 대하시고 부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그 지혜는 무궁무질 끝이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77쪽 보입니다. 세계성지품, 화장세기품 크게 다시 해. 시작! 세계성지품, 화장세기품 꼭 따라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시 한 번 세계성지품, 화장세기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 품이 다릅니다마는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한 건데 세계성지품은 이제 우주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를 화엄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은 화엄경은 단일하고 통일된 하나의 우주관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우주관이 있다. 세계성지품에서는 우주의 유형을 머무르는 모양, 형상이 있는 모양, 채성, 본성이 있는 모양, 장엄, 데콜레이션 꾸며진 모양, 청정한 방편의 모양, 부처님의 출현 어떤 세계에 어떤 부처님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시간, 겁, 겁, 인도마라 깔파, 깔파란 말을 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겁나단 말이에요, 겁나. 아주 긴 시간 겁의 머무름, 그다음에 겁의 변천, 차별 없는 일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세계마다 어떤 세계는 네모난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는 둥글둥글한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는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은 세계도 있고 물같이 소용두리난 세계도 있고 꽃 모양 한 세계도 있고 중생 모양 한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경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세계의 이름이 말이죠. 이름이 수천만 원까지야. 미진수만큼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여기 책이 안 나오니까 저를 봅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아까 말한 가피, 위실력 부처님의 실력, 신비로운 힘, 이걸 위실력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위실력. 신비하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유강, 어떻게 생각하면 가피를 입어가지고 보현보살이 이제 세계를, 아까 산매에 들어가, 어제 지난번 배표한 보현보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우주에 대해서. 그래서 온갖 세계, 또 온갖 중생들, 또 그 세계마다 있는 부처님들, 또 그 세계마다 있는 법계, 진리의 세계, 또 그 세계마다 있는 중생들의 업. 이 나라 중생들은 어떤 업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렇죠? 세계와 중생과 부처님과 법계와 또 중생들의 그 업. 업. 그리고 중생의 근성. 근성과 우리 근성이란 말이 한자로 근성이거든요. 일본 발음으로 건조야, 건조. 발음이 건조. 한자 이러면 이 사람은 건조라고 읽어, 건조. 건조가 나쁘다는 말 하죠, 그렇죠? 근성이 안 좋다는 말이거든. 한자는 근성이야. 일본 발음이 건조야, 그렇죠? 욕망. 욕망이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 나쁜 거. 좋게 말하면 이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거든요. 삶의 의욕, 일하는 의욕. 의욕. 의욕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수행의 의욕, 깨달음의 의욕. 의욕을 내서 일을 하고, 일한 일을 가지고 대가를 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회양을 하면 멋지는데 혼자 하게 되면 욕심이라고, 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너무 심하면 그 사람 욕망의 끝은 어디냐. 히틀러, 보세요. 욕망이 너무 커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도 벌잖아.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말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가운데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어떻게 하면 욕망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심성을 고르고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인간답게 한 차원 높여서 부처님도 함께 만들어줄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잖아요. 욕망을 바꾸면 원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원력. 그렇죠? 부처님의 법륜, 3세 여래의 원력, 여래 신통배락을 다 관찰해 봅니다. 산매들을 다 관찰해 봐. 관찰해 보고 나서 보현보살이 말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 지위, 경계 이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무궁무진하다. 너무너무 불가사의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칭찬한 내용이 쫙 나오다가 중세들 그러면서 온갖 법문을 나, 보현보살, 나, 내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 여러 실력을 받으러서 구조하게 그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불가사의 세계를 말하리라 하면서 시작한 내용이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부처님이 이룬 만든 세계 그 만든 세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력의 세계가 있고 원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업력은 업의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업보가 많을까 그잖아. 그죠? 그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고 누군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업력이 끄달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보다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겉박을 하는 가르침이 성경이야. 나 안 믿으면 안 돼. 나만 믿어. 그죠? 나 안 믿으면 벌 줄 거야. 나 믿으면 확실해. 그죠? 따지잖아요. 그죠? 나 안 믿음 드는 거야. 그죠? 한글자막 by 한효정